청소제도 왜 사요? 맛있어? 씹어봐 잠깐만 이거 내가 한 번 먹어볼래 앙! 해봐 안돼 안돼 어거거거 어거거 나 받아 먹었나? 으흐 다 먹었네 아휴 아빠 또 뜯어줄게 우린 탕후루 먹어볼거에요 왜 입박이 아프지? 응?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나? 딱 같아 응 이거 맛있긴 하잖아 맛있어져 아빠 또 뜯어줄까? 아빠 팔 때문에 내가 안 보여 자 자 그거 버리고 이제 그거 찍게는 버리고 여기다가 놔야겠다 아빠가 이따 버릴게 응 응 으흠흠흠 응 으흠 으흠흠흠 으흠흠 으흠흠 아빠 우리 또 이거 만들어 먹어야지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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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설탕 조금만 넣어보자 아 네 물티슈 자 이쪽으로 와봐 지야 이쪽으로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닦아줄게 이리 와 닦아줄게 이건 또 뭡니까 어어 지금 여긴 거실이에요 됐어 먹어봐 이거 못 먹었어 못 먹었어? 너무 커? 응 으흠흠 으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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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염먹어 이빠이 이빠이 뭐해 비염먹어 안돼 나 처음에 오빠 나 처음에 체리 이거 씨를 음 이거 설탕이 이건 줄 알고 목 계속 씹었다가 안 씹어져서 맺었다? 이거 씹고 자, 자 손 응, 거기다 내놔 응, 손 닦아 밑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어보냈다, 우리가 토마토가 쪼개진다 날라갔다, 주워야돼 안그러면 찐득찐득해 애기가 그냥 주워서 먹어야 돼 응 반 비어서 먹어 다 주워야돼, 안그러면 찐득찐득해진다 응, 컬프 쟤도 앉아서 먹어, 천천히 여기 떨어진 거 이거 먹어, 이거 응 봐봐, 그렇게 된다니까 어, 먹어 응, 이거 떨어져요? 안녕 먹어 더러워 더러워 이거 탕으로, 진짜 처음으로 먹어야 된다, 그치? 왜, 맛있어? 응 근데, 얼굴이 조금 찐득해 어, 이거 따커 아까 물티쉬 쫓잖아, 자 어, 따커우가면서 먹어 여보 자, 그렇지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,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더 잘하지 아빠, 내일도 또 만들어먹자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못 만들어 그럼 지하야, 같이 먹어야지 과일이랑 그것만 뜯어먹으면 어떡해 그러면 너무 달아 따먹으면 이따가 맛있네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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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림 고림 하리 практи 아빠, 무슨 일인 거 해 봐 응? 무슨 일이고? 이래야지 무슨 일이고? 이 ㅋㅋ 뭐 사오리 이건데 왜 안 씌워지지? 수아, 뱉어봐 아, 씌웠네? 그래서 아까 이 호일을 딴 거야 언니 이거 먹어?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좀만 먹어 아빠가 먹어 일단 놔둬 그냥 옆에다가 과일만 먹어 과일이 너무 크다 작은 걸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? 한입에 딱 들어가게 타임머스켓 타임머스켓 타임머스켓? 그래 그게 좋겠다 그게 제일 좋겠다 하기도 쉽고 응 다음에 엄마한테 다음에 엄마한테 그거 사오라니 너무 동영상을 길게 찍으니까 좀 잘라 끊었다가 또 다시 빠이빠이 여러분 이거 봐봐요 하나 둘 셋 다올로 lles 짜잔 타올로 타올로 다올로 안녕 타올로 탕ket 아빠 아무래도 두 개는 못 먹을 거를 것 같애 라면은 아 이게 붙었는데 나도 붙었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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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기다려 잠깐만 근데 대체 이거 뭐야 아빠 응 검정색 아빠 만들었지 문짝이 찍어가지고 어디 어디 검정색 방울도 하수 오 아 네 네 아 아 잘할래 잘하겄네 잘하겄네 이건 조금만 보자 아빠 그렇지 얌 너무 달아 달아요 다이어트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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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은 이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냥 가볍게 그냥 가볍게 그냥 가볍게 아 그리고 그리고 반응 소모품이 아닌거 같아 맛있어 체리가 맛있어 아빠 아니면 블루베리도 해도 되겠다 블루베리가 더 작으니까 블루베리 해도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 내가 난주도 봤는데 난주도 탕으로 만들어봤다 아 딸기로 어디서 물이 나와 아 아 가짜 고춧가루 mieszkan 냈어 뭐 올래? multiple types of times 제가 녀석을 가지고싶은요 다리올까? 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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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미니미니 또 한자리 올까? 미니미니 이거 미니미니 미니미니 이렇게 오늘은 탕후루를 먹어봤는데요 미니미니미니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딸랑딸랑 그럼 빠이빠이